음악 궁금한거 못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과 에피폰이 제외하여 제작한 1958 코리나 플라잉V와 익스플로러 모델은 깁슨과 에피폰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가장 유명하고 가치있는 기타 모델의 외관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제품입니다 탄탄한 코리나 바디와 깁슨 버스트 버커 픽업이 채용되어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헤드스탁 뒷면에 에피폰 깁슨 커스텀 로그와 프리팅되어 그 히소성과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과 에피폰이 제외하여 제작한 1958 코리나 플라잉V와 익스플로러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구요 아름답습니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58 코리나 플라잉V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58 코리나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틀어보구요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여러분 치기 전에 제가 미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플라잉V를 잘 못칩니다 이게 아무리 아무리 편하게 할라 얘는 덜 미끄러져요 지금 공 피킹이 달려있어서 좀 낫네요 아 이거는 아무리 쳐도 정음이 안되네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조금만 더하는 드라이프 guitar solo guitar solo 좋습니다 이게 그 깁슨에서 느껴지는 까끌까끌하고 되게 담백한 드라이브 소리가 나요 그리고 확실히 물론 마샤 램프가 당연히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맛이 진짜 잘 납니다 깁슨 컨섬샵과 제휴했다는 느낌이 확나요 가볼게요 guitar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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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자면 에피폰 초창기 90년대에 2000년대 초반에 에피폰을 구입을 해서 깁슨 픽업을 교실에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피폰이 최근에 깁슨도 그렇지만 퀄리티가 확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그런 픽업 교체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오리지널 사운드로도 충분히 멋있는 사운드를 내어주기 때문에 깁슨과 에피폰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이 친구는 굳이 따지자면 사운드를 에피폰이랑 깁슨이랑 딱 선을 긋는다면 조금은 더 깁슨에 가까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피폰이라는 브랜드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깁슨의 하위 모델들을 모양만 똑같이 생기고 하위 브랜드 모양 모델을 만들어 내는 브랜드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예전에 깁슨과 아치탑 전쟁을 펼쳤던 명브랜드입니다 명브랜드인데 깁슨에 인수되고 나서 중간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 가난한 자들의 깁슨 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피폰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깁슨 커스텀샵과 에피폰이 협업해서 코리나 상징적인 기타 두 대를 다시 재현을 해냈는데 사운드에 있어서 이 깁슨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깁슨에 굉장히 많이 다가간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깁슨의 픽업을 제가 기분에 따라 혹은 때때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팬더 같은 경우는 픽업을 가는 것 뭐 뭐든지 픽업 가는 것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팬더 스트라우토캐스터 뭐 예를 들면 뭐 mbs든 뭐 커스텀샵이든 간에 스트라우스는 픽업을 바꾸는 거가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깁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봐도 픽업을 좀 더 오리지널 깁슨에 맞게 아니면 혹은 굉장히 고가의 히스토릭을 사더라도 내가 원했던 그 시대 때 사운드로 많이 갈아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오글 이슈지만 제거 제 깁슨에는 지금 80년대 그 당시 때 픽업이 제작된 픽업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70년대 티탑 픽업을 제가 꽂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종류별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보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기 깁슨 레스폰에서 느껴지는 예를 들면 나는 개인이 막 많이 먹는 픽업을 좋아해 라거나 아니야 나는 좀 더 통통 튀고 뭐 오첼 클래식 사운드가 좀 더 좋아 라던가 이게 깁슨을 쓰시는 분들은 취향이 되게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지금 이 에피폰에서 느껴지는 이 픽업 소리는 약간 티탑 픽업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기도 하고 티탑 픽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티탑 픽업에 대해서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드라이브가 많이 먹지 않고요 그리고 소리가 되게 탕탕 울리고 좀 저출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헤비게인을 많이 걸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개인이 올라왔을 때 그 알 수 없는 그 맛있는 맛이 있거든요 맛있는 맛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슬레이시처럼 뭐 던컴 픽업 이거랑 보면 아니면 그 4.. 뭐죠? 498 498 이쪽에 고출력 때려 나오는 픽업 맛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출력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손맛이 많이 타고 그래서 근데 좀 단편적으로 보면 약간 좀 삑사리가 티가 많이 나는 픽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헌벅크 픽업을 쓸 때 막 싱글보다는 막 개인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기대하시고 이제 쓰시는 분도 많은데 홈버컬하고 다 막 그렇게 막 개인이 막 주장창 잘 먹는 픽업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저출력을 통해서 뭐 크리미하거나 아니면 혹은 막 그 좀 짧게 이제 개인이 이제 떨어져서 그 끝에 말려서 이 손맛으로만 가는 픽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에피폰 기타를 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좋은 깁슨들에 비해서 하이 큐때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예전에 우리가 레드 제플린이라던가 뭐 더 후 아니면 뭐 비트 타운 쉔트 뭐 라던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슬래시 잠깐 제외할게요 레니 크레비츠 같은 그런 하이가 시원하게 들리는 깁슨 톤은 안 나온다면 안 나왔던 게 많았어요 에피폰 기타 같은 경우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하이 물론 사장님이 제시앤 800으로 바꿔 주셔서 앰프 소리가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참 뭐 이거는 이건 정말 깁슨의 dna 를 제대로 받았다 라는 생각에 확연히 드는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 두 대의 모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모델이에요 198 코리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이 뭐 이렇게 기타 히스토리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플라잉 브이와 익스플로러 모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어 이 코리나 백을 사용한 나무목을 사용한 이 플라잉 브이와 익스플로러가 가장 상징적인 모델인데 그 모델을 정말 원형에 가깝게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주감도 굉장히 이 잡아보면 편하고 사운드도 들어보신대로 굉장히 훌륭한 출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코리나 198 코리나 플라잉 브이와 익스플로러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하고 찾아뵙고 생각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